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 저고도 상담관 이인아입니다. 2022년 2월 21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시 반 실황입니다. 현재 운저고도는 서해 5도를 중심으로 1500에서 3000피트 내외의 낮은 하층운, 제주와 남해상,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3000에서 5000피트 내외의 하층운이 관측되고 있으며, 시정은 전국이 대부분 5km 이상의 VFR 기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은 전해상 및 제주를 중심으로 15에서 25나트 내외로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고, 레이더 영상상 서해 5도에는 시간당 1에서 2mm, 서해 남부해상과 동해 먼바다에는 시간당 1mm 미만의 강수에커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기상입니다. 오늘 시동은 전국이 10km 이상의 VFR 기상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눈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5km 미만으로 낮은 곳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삭빙은 3000피트 내외 고도에서 인천 FIR 대부분 지역에 예상되며, 난류는 3000피트 내외 고도에서 전국의 오전에는 보통에서 강함, 오후에는 없거나 약함에서 보통 난류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 낮까지 서해 중부 예상 및 수도권,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하루 중 동해 중부 예상을 중심으로는 빛도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 실황 정보는 레이더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름 예상입니다. 오늘 낮까지 서해 중부 예상 및 수도권과 강원, 하루 중 제주 및 전라권, 남해상, 서해 남부 예상을 중심으로 3000에서 5000피트 내외의 하충원이 예상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험기상은 강풍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하루 중 전해상 및 제주를 중심으로 풍속 15에서 25와트 내외로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월 21일 저구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왕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